특히 본인들을 뽑지 않은 20대에 대한 온갖 분평이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묻고 싶습니다. 20대에게 펴맞겨놨습니까? 20대 유권자들에게 온갖 불평, 불만을 당연하다는 듯 늘어놓으셔서 펴맞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각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들을 뽑지 않은 20대에 대한 온갖 분평이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묻고 싶습니다. 20대에게 펴맞겨놨습니까? 20대 유권자들에게 온갖 불평, 불만을 당연하다는 듯 늘어놓으셔서 펴맞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20대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였습니까? 20대가 불공정에 분노하고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때 뭐 하셨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집에서 조국 교수가 저지른 입시 불공정은 상류층 관행일 뿐이라며 떠들었고 젊은 여성들이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않고 직장에서 성범죄 위협에 놓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 편에 섰습니까? 오히려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겨우 실현시켰을 뿐입니다. 여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상식이었고 원하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유권자의 선택은 이념을 벗어나 현 정권의 엉터리 정책과 불공정, 부패, 성범죄의 분노를 표한 심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치권은 긴장해야 합니다. 이번 20대 유권자의 실용적인 선택은 유권자의 분노의 기생에 표장사할 국민만 하는 정치 세력은 더 이상 20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20대 남자를 위한다면서 너희 몫을 오히려 여성들에게 뺏기고 있지 않느냐며 남성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말로는 20대 여자를 위한다면서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여성들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표장삼아 하다가 정작 자기 진영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자 피해자 2차 가해에 열을 올리는 정치 세력들의 행태에 20대 유권자가 분노한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분노의 기생에서 배를 채우는 정치 세력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20대 청년들이 분노하는 불공정 문제와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갈수록 적어지는 일자리로 고스펙 청년들도 취직조차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불만들을 성별 대결로 몰아 분노를 이용하려는 말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불안한 청년들에게 정치인이 할 말이 고작 그런 것 뿐입니까? 올바른 정치 세력이라면 이간질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저와 안철수는 청년들께 약속합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연대, 진짜 연대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